오늘의 영상 포인트 를 한다 그래서 여기가 엄마 집이라는 거지? 남매가 엄마를 찾는 게임이다 어? 저게 아자젤인가 봐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 그럼 즐거운 정화는 오늘 볼 거는 왓츠스 왓 왓츠 왓츠 얼룩 룩킹뽑미 자 해석하자면은 너희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라는 거죠 그 말 그대로 마우스로 움직이면 캐릭터들이 자꾸 어디를 쳐다봐요 오늘 볼 거는 왓츠스로 부부협동공포게임이라서 김한이랑 같이 하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모였습니다 자 바로바로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아? 배경음? 어 난 줄여놨는데? 2003년 에나푸어타라는 코요테 협곡의 컬트 집단 너희 엄마는 사라지지 않았단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너희 엄마의 물건들이 너희를 옳은 길로 이끌 것이다 그것들을 모두 모아 아자벨에게 아자제 아자젤 아자젤 젤? 우이씨 러브젤이야 의식을 끝내래 예 뭐 그런 게임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엄마 집이라는 거지? 응 마더스 하우스인가 봐 나요? 어 3개였어? 5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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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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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열려있는 창문 잠이는 왜 여기 있잖아 어떻게 들어가? 점프지 이럴 때 그냥 밀어줘 어? 우리 합동 앉아 시 해봐 시 앉아 너가 들어갈 거야? 네가 앉아 내가 들어갈게 어? 어? 기계 돼? 아잉 못 올라오지 나는 못 올라오지 거응 그 안쪽 들어가자마자 갑두키 있죠?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그렇지 오케이 오픈 나 도얼 클로스 더 도얼 어? 저게 아자젤인가 봐 어? 뭐? 엄마네 엄마 이름이 아자젤이야? 모르겠어 어? 우리 식을 해야돼? 어? 근데 이 촌농이 아직도 켜있다는 거는 사람이 방금 전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였을까? 이거 막 귀신 나오고 그런 거 아니지? 귀신? 어 귀신 나오지 않을까? 뭔가 없어 뭐? 없어 할인할 때 산 거 이거야 그럼 이 칼을 먼저 잡아둘까? 여여여여 할 수 있어 어? 오죽내었어 야! 뭐냐? 너 빨리 찾아봐 거기 빨리 찾아봐 거기 없다고 빨리 찾아봐 근데 너 뛰는 게 왜 이렇게 어정쩡하냐? 너도 난 말 안 해 어 뭐 있다 뭐 어? 엄마 얼마 물건이 어? 뭐야 왜? 어? 뒤! 왜? 뒤! 왜? 왜? 사람 있잖아 너잖아 너 아니야? 난 너 뒤에 있어 저기 막 돌아다녀 사람들 돌아다녀 그래 후레쉬 꺼야되나? 와 꺼봐 꺼봐 난 후레쉬도 못 켜 너가 켜줘야 돼 이거 사람이잖아 앞에 있는 거 어떡해 후레쉬 켜봐 그냥 켜고 봐봐 차라리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그러면 아아악! 아아악! 다 버려! 다 버려! 아아아아아아악! 나 버렸어 그냥! 아 뭐야! 아 어떡해 그러면! 내가 잡고 있을게 네가 후레쉬를 켜! 켜지 말고 그냥 가볼까? 어 후레쉬 켜지 말고 C 눌러서 옆에 구멍 있었잖아 아까 들어올 때 그치? 글로 들어가야 되나 봐 그치? 몰라 있어? 여기 여기 여기! 한번 켤까? 아니야 아니야 켜지마!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 들켰나? 들켰어 들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힌트를 보려면 H를 누르래! 힌트? 웅크림이래! 앉아서 가라는 거? 너 서 있었어? 어 나 서 있었어! 아 뭐한 거야.. 내가 앞잡이 할게! 어 내가 잡게? 어 가자! 아니야 아니야 뭘 아냐야 요 안에 지금 있으니까 쟤가 왼쪽 갔을 때 열어야 돼 그치? 지금? 뛰고 와 빨리 말을 하고 와 아니 뛰면 안 되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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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 안 될까? 아니야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빨리 열어 그럼 놀랬잖아! 개 놀랬잖아! 바로 앞에 있었네! 문을 바로 열어야지 뭐하는거야! 내가 봤을 땐 왼쪽으로 가야되나봐 그니까 얘가 왼쪽으로 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뒤에 숨어있는거지 너 들어올 때 문 닫아 손 닥쳐 내가 못 닫아 그리고 제가 오른쪽 갔을 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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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해줘 발소리 못들어 얘가 무슨 아니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갈래? 와! 오 지금 좋아 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못 닫아 뛰어 뛰어 여기 여기 올라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손 올릴 수 있는 데가 있어? 오 얘 들켰다 들켰다 게임 저장됨 와아아아아 게임 저장됨 10분의 1이었으니까 아 진짜 나 지금 목 아픈데?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그럼 다른 데가 이제 열렸겠네 그치 여기 여기 불 들었다 아까 불 안 들어있었는데 오 오 오 오 맞네 맞네 굿 아 근데 이게 갑툭튀 게임 아닌가봐 그치 갑툭튀 였는데 완전 여기서 막 갑자기 막 귀신이 헬렐레 한다든가 이런거 없는거 같아 오 여기 둘이 밟아야 되나본데 둘이 밟아서 어떻게 해 아 니가 거기 밟아봐 아까 있던 그 용모들 올리면 되지 않을까 오 앞에 앞에 가봐 어디여가? 거기 열렸지 어 열렸어 어 들어가 여기? 나 그럼 갇히는건데? 어 거기에 뭐 밟는거 없어? 어 없는데 뭐 아이템도 없어 거기? 나와봐 나 다시 밟아줘 널 밟아줘? 아니 거기 거기 여기로 가야되나봐 여기로 가서 뭐 올려놓을걸 찾아야되나? 어 여기 맞다 어 어 야 그것도 가져다는데 어떻게 해 아 불 시작이야? 불 시작인갑다 여기서는 안앉아도 되겠지? 어 왔다 사람있다 사람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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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지나갔어 화려시키면 안되겠지? 그럴거 같은데 으으 갑자기 켜놓을거 같애 어 진짜? 어떻게 알았어? 아 어 힌트 힌트 봐봐 힌트 그 에 보이지 않도록 조용히 좀 장난해? 야 니 뭐 니가 들고있어봐 내가 내 앞잡이 해볼게 오케이 어 앉아야돼? 어 쉬쉬쉬쉬쉬쉬 이 정도는 안보이네 이 정도는 안보이나봐 올라가보자 아 얘 등 뒤로 쫓아가면 되잖아 그치? 헉 두 명인데 근데? 한 명은 저기 가만히 있는 애인데? 어 그러면은 저 앞으로 그냥 왼쪽으로 가자 여기서 이렇게 뒤로 그냥? 응 저저저저 안보여 안보여 플래시한번? 아니아니 그럼 바로 들키지 아니 그쪽을 비추면 어떡해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야 이쪽이다 야 이쪽이다 아 보이네 저야 내가 먼저 가볼게 오오오 얘를 어따가 놓는걸까? 그 아까 위에 똑같지 그니까 엄마있던데 에? 엄마있던데 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닌거 같애 엄마있던데 맞지 지금 아 야 다 빼지 뭐해 왜 그러는거야 대체 아니 없는줄 알았지 아 쟤네던데 숨소리 아 너무 불편해 보여 알지 그 자는데 막 코 막혀가지고 못자 막 막 이상한 소리내는 사람 어 그 요즘 우리 김딸인데? 너무 그 느낌이야 고고고고 어디 있었지? 저기 코너 돌면 있었지 여기 있으면 안 들키지 않을까? 여기 안 보인다고? 아 이거 눌러서 아 숨어야 되네 넣어야 되나 저 안으로? 어 봤다x3 아 알겠다 자 응 내가 이거 이쪽으로 먼저 와서 딱 가는데 너는 여기 있어 여기 그리고 내가 이걸 열면은 넌 그 안에 들어가서 밟으면 이게 열려 응 그래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숨는거지 응 근데 괴물들은 여기까지 밖에 안 오니까 여기 끝에까지 밖에 응 여기는 못 봐 괴물이 이제 이쪽으로 슥 지나갈 때 넌 바로 나와서 이거를 밟아줘 괴물이 지나갔을 때? 이거를 밟아주면은 이게 열려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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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후 우아시 어려워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해보는거야 오케이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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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을 이렇게 트럴 짓을 해야 되는거야? 아니 나 너 뭐 보고 있었지 너가 괜찮은가 우리 계정이가 안전한가 사모 ca 네 하나도를 quella 껍 예 tre Num 그럼 내가 가서 너 거를 열어주면 되잖아. 그치x3 아 그래? 아 오케이x2 오 굿굿굿 지금 좋아x2 니가 나오면서 이걸 열어주고 지금 이때 이때 열어야 된다 갈게 갈게 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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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빨리 가! 거기로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내가 이제 끝내면 되나? 아니지 같이 가야 되지 아 나 못 연다 그 다음에 어 내가 아 이때 스톱 스톱 일단 스톱 어 뭐 있어봐 다 쓸 수가 없어 내가 아 타이밍 보고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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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가 또 너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니까 내가 내 자리로 오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와야 돼 내 있는 곳으로 근데 그렇게 타이밍이 안돼 해야돼 그러면 내가 이번에 뒤에 있을게 순서만 바꾸는 거야 왼쪽 거였지? 어 빨리 열어줘 빨리 빨리 열어줘 앉아! 빨리 열어줘! 됐어 굿굿 그리고 내가 저거 이제 열어주면은 넌 나가 그리고 나 바로 따라서 들어갈게 오케이? 오케오케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지금 가는 거야? 아직 아직? 나 가도 되나? 나 갔어? 야 빨리 가야지 그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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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테테 사두군과 햄스트링을 조금만 버텨줘 우우와아 됐어? 와 뛰어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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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데려오고 있었어 오 완벽해 완벽해 이번 거 시간 충분해 디츠타임 굿 디츠타임 굿 디츠타임 굿 디츠타임 굿 이렇게 좋았어 앞에 귀신 조심 자 내가 세수태가 들고 있다는 거 인지 바로 앞에 지나가자 그럼 네가 앞으로 가 네가 먼저 앞으로 가 오케이 얘가 다시 왼쪽으로 갈 때 나갑니다 왼쪽으로 갈 때? 천천히 이동을 한다는 거지? 슬슬 이동 슬슬 이동 오케이 어 좀 느렸나? 자 왼쪽 붙자 좀 많이 느렸어 야 거기 있으면 들킬 거 같은데? 나 오른쪽 붙어? 응 갔다가 오른쪽 어때? 오른쪽으로 붙고 어 붙고 찐따들 같네 확실한 건 너 찐따 같은 지금 자 이제 갑니다 오케이 걸어갈 거야? 뛰어갈 거야? 이쪽으로 가면 될 듯 거기 길 있어? 뛰어가는 거 어때? 지금?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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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어 뛰어 뛰어이 hunter 터졌어? 야 놀려주자 으아아아 으 снова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와 손에 땀 오지개 나네 고생했다 고생했다 진짜 자 여러분도 오늘 봤었거든 왓처스 예~~ 어 lequel 10개 중에 2개 까지 클리어 무려 20% 클리어 예~~ 이것은 정말 왕족의 발전 예~~ 우리 부부의 도전은 계속 된다 오늘은 단지 5분의 1을 깼을 뿐! 5분의 4는 다음 시간에! 5분의 4는 다음 시간에! 유바! 고생했다. 유바! 때리는 게 없어?